3D 러브 고고 3D 러브 정면승부할게요 상대 맥크리 아나 있어요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아 미침 튕겨라 맥크리 왜 이렇게 잘 쏘냐 아 아나 우아왜왜왜잘 뭐야 맥크리 너무나 잘 쏘는데 아 힐 들고 갈게요 확인 로드호그 부좌 상대도 호그 겐지 부좌 겐지 반사 빠졌구요 왼쪽 방에 호그 오른쪽 원숭이 겐지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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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왼쪽으로 다 들어가요 애들 맥클린 왼쪽 방에 원숭이 왼쪽 위에 왼쪽 방으로 원숭이 buld 원숭이한테 아나공 원숭이 부좌 아 나 근데 죽겠다 너무 세다 여기 석양 정면 석양 석양 아파 짜ather ABB 오케이 아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 아나 수메치 빠졌구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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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와 원숭이 부조와 나이스 나이스 짤짤짤 겐지 부조와 3대 로도그 부조와 다운 짤짤짤 아이고 악차라 아이고 석양 석양맨 성광 빠졌구요 상대 호흡 합류 부조에요 겐지 반사 빠졌구요 아나 수메치 빠졌어요 겐지 반사 빠졌구요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다운 원숭이 다운 석양 석양 쐈어요 아나 아나 부조와 아이고 저거 E 맞으셨네 힐 못 들이던데 이런 로도그 궁 거점 로도그 궁 짤짤짤 석양맨 부조와 루시우 들어와 있는거 부조와 루시우 다운 매크리 어이구 죽겠다 매크리 오른쪽 확인 매크리 개피 큰 1키드 큰 1키드인데 겐지 부조와 아나 수면침 없어요 겐지 개피 확인 디바 나왔어요 디바 부조화 아나궁 이거 겐지 겐지 부조화 오른쪽에 석양 아 이거 이거 괜찮아 아니 그냥 다 죽죠 빨리 다시 모여서 맥님 석양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로더우 그랩만 조심하세요 맥크리 헤드랑 디바 매트릭스 한 반정도 빠졌고요 맥 부조화 초월 찼어요 맥다운 초월 그냥 쓰면서 들어갈게요 밀면 오른쪽에 디바 디바 부조화 로더우 부조화 겐지 반사 빠졌고요 로더우 오른쪽에 겐지 부조화 로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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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템은 계속 지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윗 딜이 좀 우달린건가 딜이 우달린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상대 아나를 먼저 조져야 되는데 제냐탄보다 아나가 훨씬 유지력 좋아가지고 아나가 그냥 프리디 아나를 먼저 잡으면 이기는데 아나를 프리디를 놔두니까 이게 못 따라가네요 저희가 이게 아나가 계속 뭔가 한명씩 꼭 지키고 있어서 스윙님 혼자서 가질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면 아나 쪽에 붙게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호그를 빼면은 윈스턴 견제가 애매해져서 그렇죠 아나 수면치 빠졌구요 로그드 호그 부주화 호그 그레 빠졌어요 겐지 부주화? 겐지 들어와있는거? 겐지 개피 호그 겐지 들어와있어요 아나 다운 겐지 다운 리퍼 오는거 조심 리퍼 오는거 조심 쏙 오른쪽 리퍼 거점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다운 자리야 아나 보조아 아나 다운 하쌀 겐지 조심 철 찼어요 웬만하면 철 먼저 쓸게요 밑에 보다 확인 확인 리퍼 저거 이탈라고 하네 겐지 오른쪽으로 넘어요 어 찬 어 찬다 리퍼 오른쪽 방 리퍼 망령 빠졌고요 그쪽으로 가요 리퍼 디디디디디디디 겐지 더운 겐지 잘 나이스 루시우 오케이 루시우 더운 아나 수며치 빠졌고요 제가 봐들 어 나이스 아나 짠 호그 오른쪽 방 자리야 주는 실드 없고요 자리야 하고 호그 오른쪽 방 겐지 부조아 다운 나이스 나이스 성광 로고 호그 나이스 어 프레임이 왜 이리 떨어지지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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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있어요 망령 빠졌고요 자 리퍼 위에 리퍼 거점 안에 리퍼 거점 안에 있어요 리퍼 리퍼한테 아나공 들어갔어요 리퍼 혼자 리퍼 혼자 리퍼 저거 로드 호그 로드 호그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프레임이 왜 이리 떨어지지 음.. 방상태로 나 시끄럽구나 음.. 방상태로 나 시끄럽구나 5,4,3,2,1 아 나 수면치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없어요. 오른쪽에 겐지 넘어왔어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겐지 도꼈고요. 디바 들어온 거. 디바 들어온 거. 디바 로봇 빠졌어요. 나온 거에. 이거 짜식. 자리아 자기 실드 없고요. 맥크리 오른쪽 방 안에 부조와. 오른쪽 방에 다 있어 애들. 오른쪽 방에 엄청 많음. 그거 겐지 들어와 있는 거 다운. 아나 정면 맥크리하고. 속양. 오케이 나이스. 저희 지금 힐러 없어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오케이 겐지 다운. 루슈. 루슈 그 저 방 안에 있는 거. 오케이 나이스.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디바 디바. 드레이스 님한테 콩나물. 자리아 자기 실드 없고요. 초월. 겐지 궁. 겐지 궁. 오케이 나이스. 아나 궁. 아이고. 제니하타 다운. 저희 팀 제니하타 없고. 힐러 없어요. 저희 팀 힐러 없어요. 아 로도군이 혼자 나왔어요. 다시. 겐지 반사빠졌고요. 맥크리 반피. 루슈한테 부조화. 겐지 들어와 있는 거. 부조화. 아나 정면에서 계속 뿌리 딜. 오케이. 맥크리 다운. 자리아 주는 실드 없고요. 아나 정면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 힐키드 있는데. 오케이. 아나 다운. 겐지 궁 뒤. 겐지 부조. 아이고. 알아 죽겠다. 제팀 힐러가. 없어요. 아이고. 밀렸다. 힐러 없어요. 플레이사 님. 이리 잠깐 틀어줬음. 아이고.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왼쪽 위에. 부조화. 반사빠졌고요. 겐지. 수월. 오른쪽에 겐지 들어와 있어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겐지 다운. 나 진짜 좋아하네 겐지. 루슈 한 명. 루슈 부조화. 나이스. 한 번 뺏기면 져요. 상대 자리아 공 없고. 딥아 공 없고. 아이고. 드레이사 님한테 공나물.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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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겐지 오른쪽에. 석양. 석양 왼쪽. 석양 왼쪽. 겐지 오른쪽. 겐지 너 정면. 겐지 다운. 아이고. 수매치 맞았다.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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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겐서. 진지 구할. 긴지 구할. 슬픈. 저점에 다섯 명. 디바 왼쪽에서. 저보고 있어요. 오. 오. 디바 다운. 아이고. 안주.. 안줘도 돼요. 안줘도 돼요. 자리야. 아 이거 안되겠다. 토리스나한테 공나물. 자리야한테 공들어갔어요. 자리야 개피. 아이고. 아이고. 너무 쎄다. 석양. 석양 석양. 저 궁 다 썼어요. 아. 난리났는데. 안 돼. 아이고. 어 아깝다. 뭔가 되게 아쉽게 지내요. 괜찮아요. 다 나오면 두 바운드 이기면 되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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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와 하나가 되시오. 우주와 하나가 되시오. 오. 사. 삼. 이. 일. 투레이션이 완전 콩나물. 상면 조심. 아우 아파. 아이고. 아이고.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겐지. 아이고. 겐지 날아가요. 저희 지금 힐러 없어요. 뒤로 뒤로. 그냥 뒤로 한턴. 으흠. 으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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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기실도 없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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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반사 빠졌고요. 흠. 흠. 겐지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요. 벗겼어요. 벗겼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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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소리. 겐지 다운. 이거 들어가죠.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자리야궁만 조심하세요.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위층. 디바 로우 빠졌고요. 짤 짤 짤. 우리 슛 짤. 맥크리 다운. 맥크리 짤. 자리야궁. 쓰지 마.. 쓰지 말걸. 아. 웨리 잘 쏘냐 얘. 아나 궁 겐지한데. 어. 오케이. 나이스. 궁 두개 뺐고요. 아나 너무 잘 맞춘다. 순환이 다시 시작돼. 아나 아나 아나. 자리야. 석양. 우측. 다운 상대 비트 겐지 궁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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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겐지한테 보즈와 겐지 다운 루시오 보즈와 루시오 다운 디바 디바 나온거에 보즈와 또한 다운 어 빡세다 위반 어 아나 순면취 빠졌는데 아 이런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구요 어깨 아나 다운 나이스 나이스 겐지 반사 어이구 겐지 반사 빠졌구요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에 맥크리 내가 쏜거에 우리 트레이스 맞아 죽었어 반사됐어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부조화 자리야 부조화 왼쪽에 맥크리 겐지 반사 빠졌구요 초월 왼쪽에 맥크리 아직 있어요 아나 수면취 빠졌구요 아나 개피 트레이스 나니 궁나물 루시오 부조화 디바 신사 뽑았어요 다시 빠졌구요 자리야 부조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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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실드 빠졌구요 아이고 왜 리세냐 왼쪽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큰일픽인데 맥크리 거점 오케이 나이스다 겐지 뒀다 겐지 뒀다 아 이판은 이겼네요 막판 신상 맞지 않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뽑은 신상 마지막 힘내봅시다 예 아까 이겼던 판 아닌가요 여기? 아니요 이거 99 대 99로 졌어요 아 이길 수 있겠죠? 해봅시다 힘을 내서 방으로 갈게요 네 이 맵은 트레이스가 좀 날뛰기 힘든 맵이라서 3 2 1 1 트레이서님이 그 아나를 자르냐 못 자르냐 지금 핵심이거든요 거의 근데 트레이서가 날 뛰기 힘들어 생각보다 이 맵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구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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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뽑아졌구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겐지 들어와있구요 겐지 이거 리퍼 리퍼 리퍼다 루슈 개피 3명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겐지 다운 나이스 고 자리야 매크리 구조와 매크리 오른쪽 트리슨이한테 콩나물 루슈님한테 매크리 오른쪽 디바 어 디바 로뽀 어 오케이 디바 낙사 자리야 자리야 반피 석양호 정면 나 쌌어요 디에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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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하고 리퍼 들어와있어요 저희 팀 힐러 없어요 지금 겐지 겐지 겐지만 자르면 되요 나이스 저희 힐러 없으니까 기다리시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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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펑 오케이 나이스 초월 안찼어요 초월 96% 어 상대 피트 밀고 들어와요 이거 초월 초월까지 같이 쓸게요 겐지궁 어 뒷라인 유승용 유승용 보러 갑니다 겐지 따 리퍼 들어간 거 리퍼 보좌 디바 보좌 아 이거 씨 매트릭스 리퍼 보좌 디바 보좌 디바 디바 들어와있어요 힐킷 디바 로봇 뺐어요 들어와있어요 디바 뒤에 들어와있어요 로봇 없고 안 돼 에이 총 하나 너무 쎄 나이스 자리야 에너지 조금 많이 찼어요 자리야 부조와 어 자리야땅 디바 디어보좌 겐지 오른쪽에 오른쪽 애들 몰려있어요 오른쪽 석양 오른쪽 방안에 석양 반피 캔슬 매크리 따운 오른쪽 위에 디바있어요 콩나물 트레이서님한테 오른쪽 방안에 루시우 따운 오케이 겐지 왼쪽 너프 오케이 겐지 따운 와 진짜 겐지 나 너무 좋아한다 초월 찼어요 아 비트도 찾으셨구나 아 비트도 찾으셨구나 상대 고릴라 나왔어요 고릴라 예 고릴라 디바 빼고 고릴라 나왔네요 고릴라 자리야 고릴라 점프 부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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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고 콩나물 붙여놨었는데 매크리 부조와 자리야 자기실도 없고요 상대 피트 겐지궁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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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쪽만 볼게요 일단 겐지 왼쪽에 있어요 겐지 오케이 겐지 따운 자리야 실드 아무것도 없어요 석양 석양 상대 석양 정면 정면 석양 캐슬 자리야 궁 자리야 보조와 아이고 오우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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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를 잘라야되는데 오케이 겐지 다운 오케이 리퍼드 왔다 원숭이 들어온거 부조와 다운 자리야 부조와 다운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방 다운 오케이 루시우 부조와 다운 나이스 수고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딜 사기나 완전 와 그만 루시우 풀 피웠는데 우클릭 시프트에 죽네 와 풀 피웠는데 우클릭 우클릭 다 맞지도 않았는데 아나 궁받고 키보드랑 마우스 왜 찍냐고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 젤리님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렇게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3승 1패 무난 무난하네요